ículos 데 bị 이거? 쏜다! 하아악 종총무가 쏜다! 쏜다! 쏜다!!! 오오오오오오오 와타urn님 뒤도 안보고 달리다가 돌핀구님 말 맞춰서 방향 역시 쿠라핑idor 당해버렸습니다 저는 낚시할 생각 아니에요 정제가 종총무가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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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쏜다 종총무가 쏜다 쏜다 정총무가 쏜다 쏜다 쏜다라고 서순이 헷갈려가지고 한 곡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 보여 승신병원 에라 모르겠다 어이 자꾸 부르지 마세요 이 시국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어이 하지마 하시는데 왜요 진짜 잘했어요 아까 진짜 진심으로 그래 내가 주술사하면 안됐어요 절 욕해요 스스로 서로를 욕해달라고 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미치코구요 여기서 미로 석상쪽 무산이네 석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온다 갑자기 아하 와 맞았다 무빙 핵보순데요 이 친구 예 방금 꺾는거 보셨죠 내가 못해서 쟨거 아니야 그거라고 칠게요 힐 좀요 여기 AOMG네 존재감 차버렸구요 힐 어 위치 확인 힐인가 이러고 진짜 재행무상으로 날아오면 나는 미안하지만 형복 180초 일단 기계공이 걸렸구요 으흠 2층 정신병원 주변에서 걸렸습니다 어디서도 걸렸죠 어어 거기 제발 키웠죠 아 뭐야 이거 왓 왜 핑쳤어 순간적으로 띵동 어 어 제발 신이시오 와 와 이거 뒤로 빼는거 봐 봤어요 방금 예 이건 좀 심했어 근데 저 사람이 잘하긴 했어 저 사람이 너무 잘했다 아니 저 한 번 빼는거면 인정인데 두 번 뺄 줄 몰랐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거였어?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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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랭이 쓰겠는데 딸랭이 쓰겠는데 딸랭이 쓰겠는데 딸랭이 쓰겠는데 죽겠다 잘하나 총 쏴야지 못 쏠잖아 총도 어 의자평타 총 쏘고 나이스 아 너무 잘 구출했다 이거는 어 개구미 맞았다 어 공군도 맞아버렸네 왜지 똘빈군이 구출 기어 해돋기 다섯개 별이 다섯개 말고 해돋기가 다섯개 어 해돋기는 왜 이렇게 안돌아갔냐 카우보이 뭔가 정탐자도 없어 포잉 아 풀케어 해줘야되는데 맞다 아이씨 어허 아 근데 풀케어 할만한 해돋기가 아니야 지금 워턴 이거 그냥 그거를 해줘야되는거 같은데 한 번 구출해줘야겠는데 근데 참 너무 판정쪽으로 가시면 제가 이거 구출했 뭐야왜 굳이 여기로 오셨어요? 어허 진짜 이거 한 번 너무 너무 저렇게 무빙워크인줄 알았습니다 무빙이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 쓰납 안녕히계세요 쓰나미급이긴해요 지금 재앙입니다 그렇지 이리 닫아두자 혓 그렇지 에헤이 의림도 아이씨 왜 저거 핑 어제부터 핑이 너무 심하게 튀는데 9시에요 6시에요 죽지마 어어 맞았다 어제 제가 잠깐 돌렸었거든요 예 핑이 너무 심하게 튀더라고 그래서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 뭐 타는거 다 핑 핑 핑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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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그렇탑니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 어 아 닫았는데 닫아있어 바로 죽어버렸죠 공군님 회독기 뭐 못잡으실? 하나 돌렸어요 공군님 그래요 일단 내가 이거 구출은 갈 수 있거든 지금 석상 쪽으로 갔어요 공군 쪽으로 어 석상 반피전은 무조건 살려야될거 같은데 공 죽겠는데요 날아오는거 아니야 정탐자 하나 깔고 안 날아오고요 지금 판자 부수고요 오케이 반피전은 일단 살렸어 자 새 출발을 합시다 저희 오케이 여기 의자 없잖아 진짜 한번만 구출을 시켜주면 안될까요 우리 한번만 보여주세요 제발 어 여기여기 80번 제발 한번만 진짜 내 무릎까지 빌게 무릎 야 이걸 이걸 탈출 못한다고? 이정도로 시간을 버텨줬는데 바이 바이 나한테 온다 빨리빨리 구출해 공공구출해 간다 간다 아 진짜 일단 이거 돌릴게요 그냥 90% 뭐 돌리겠는데? 90% 아 아드각이야? 거의 아드각 90% 보여주나? 진짜 보여주나? 나이스 나이스 보여줬다 판자에 내려주고 네 내가 이제 내가 할게요 예스 한 명은 도망가 가는 중 델랭이다 돌핵 공공구 바꿔줘 그렇지 그리고 여기 지통 형님 델랭이 쓰지마 나이스 나이스 이거 거의 지통이에요 아까 어 석상 안에 석상 위에 위에 위험자 어 오케이 죽었다 근데 공군이 돌파님 준비해 줄게요 이거 예 일단 안 들거든요 어 잠시만 형상이 보인다 살짝 아직 제일 무상 이제 준비해 지금 지금 끌어줘 도망가자 나이스 진짜 우리 놓쳤구요 갑자기 없어졌죠? 나는 다시 돌아갈게 응 오토는 치료 좀 저 친구 저 근데 밭줄도 없거든요 이제? 그래요 줄밭도 없어가지고 돌아간 거 같아 여기 심장 안 뛰어요 어 그럼 나 일단 상작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네넴 아니면 이거 그냥 안살려주고 이거 둘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살짝 느낌이 다시 올 것 같거든 도망가 오케이 일단 나 치료해 줄게요 이 친구 예 어 기계 죽었다 아하 맞네 어 이러면 여기 지하통로? 예 여기로 와요 열렸어요 오케이 내가 여기서 살짝 얼굴 보여줬다가 내 케어가 아 내 나한테 주시? 아냐아냐 워터리 줘야지 워턴이 살아야지 오 이거 땔링이다 핫탄다 아우 핑 진짜 미쳤나봐 어이 어 내가 맞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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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하통으로 가세요 갑니다 갑니다 우리 갑니다 안녕 이겼다 또어 지통로 나갔어 나아이스 나아이스 이게 바로 미친 핑판단 미친판단이었죠? 아니 근데 팀워크 만들어낸 승리 도표현이 핑 안 튀어요? 예 나만 튀어?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새우 깔아야되나? 우리가 다했다 인정? 인정? 당연하세요 왜 대답을 저 답정로 스타일이거든요 어허 어허 아 롤롤롤롤롤롤 아 아